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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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긴 여행을 끊는데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백홈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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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아이오 아이오 안녕하세요 저희 maintenant international 이제 대 reicht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대결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보도하는 거예요 cus one of my best decisions is studying in Taiwan 왜냐하면, 한국인 시간에 friends 제가 많은 친구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뛰어난 사람의 꿈을 위한 상태로 조직한 한국산과 다른 나라인 나라를 겪고 싶었어요 이번 영상 영상 영상에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상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 nimmt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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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